콜라이드밀 콜라이드밀이라고 습식으로 분쇄하는 제품입니다. 갭 조절이 가능하고요. 분산하면서 연속적으로 서큘레이션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인라인 디스포서라고 저희 분산시키는 기계인데 안에 3단으로 로터가 있어서 연속적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이건 ISP라고 아까 보신 분산기에 아래에 달아놓아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든 그런 기계죠. 주로 크림이나 화장품 이런 제품에 유화를 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